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 시간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두국가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2010년 이후 남아공의 gdp는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gdp의 약 20% 이상을 점유하며 1인당 gdp는 2010년 이후 7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규모로도 역시 아프리카 최대로 아프리카 대외교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브릭스의 다섯번째 정규회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브릭스는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상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면적과 인구규모는 다소 작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합의하에 2010년 브릭스의 다섯번째 정규회원이 되면서 브릭스 5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아공은 금융, 유통 등 3차 산업 위주의 성숙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넘으며 1차 산업의 비중은 5% 이하, 2차 산업 비중은 30% 수준입니다. 농업과 목축업의 생산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예로부터 남북 고원지대에는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고, 서부지역에서는 밀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중해성 기후지대에서는 포도, 오렌지, 설상 등을 산출하기도 하고, 내륙의 건조한 초원에서는 양을 길려 양모를 수출하기도 합니다. 3차 산업을 제외한 남아공의 주요 산업으로는 광산업, 철광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 산업 등이 있습니다.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했습니다. 10억 톤에 이르는 철광석의 매장량은 세계 14위 규모로,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하는 철광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지역에서 산출되고 있고, 다이아몬드 역시 킴벌리 지역에서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20%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남아공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속속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세워졌고,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경제지표에서 볼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밝은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로, 아직도 아파르트 헤이트의 흔적이 남아 백인과 흑인 간의 소득 격차가 10배 정도입니다. 경제적 기득권을 여전히 백인이 쥐고 있는 데다가 흑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대다수가 여전히 숙련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종 간 극심한 소득 격차와 더불어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체계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재 등은 남아공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개선되고 있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점차적으로 흑인 중산층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철폐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대외 지향적인 정책에 따라 세계무용기구와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가입하여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국제 경제 무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는 동시에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등 여러 경제 개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낀 동고서저 지형을 가진 천혜의 자원부국입니다.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인도양과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 지역마다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내륙에 위치한 요하네스버그 주변은 겨울이 비교적 춥고 여름이 건조한 편입니다. 반면 인도양 연안의 더반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 습도가 높고, 케이프타운이 있는 남서 해안지방은 지중해선 기후를 보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해발고도 900에서 1200미터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방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한국과는 정반대입니다. 12월에서 2월이 여름이고, 6월에서 8월이 겨울, 그 사이에 짧게 가을과 봄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정규 사회이고, 피부색에 의해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과 영국 출신의 백인들이 모두 다른 쪽과 섞이는 걸 원하지 않아서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991년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면서 버스, 식당, 영화관과 같은 공공시설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인도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각기 다른 인종 간 결혼도 허용되었으며, 주거지의 차별도 사라졌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육류가 풍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몇 끼니마다 소고기와 닭고기, 양고기와 같은 각종 고기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장작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요리인 브라인을 즐기는데, 모임이나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남아공의 대표 요리이며, 대표 식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남서부지역은 포도재배에 적합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수많은 와인 농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세계 10위 안에 드는 주요 와인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노타주라는 적포도 품종은 세계적으로 거의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이콘 와인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축구와 하키, 크리켓, 사이클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가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며, 넓은 자연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70%가 축구팬으로 분류될 정도로, 남아공에서는 축구가 단연 인기 스포츠입니다. 1964년부터 아파르트 헤이트 문제로 인해 세계대회 출전이 금지되었지만,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 폐지 이후에는 여러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국토의 20%가 국립공원이나 야생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자, 표범, 코끼리, 버팔로와 같은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파리투어는 전세계의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프반도의 남케이프연안은 인도양과 대서양 두 바다를 접하고 있어 여러 해양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바다에서는 거의 1년 내내 각종 고래를 볼 수도 있고, 작은 항구에는 약 5천마리의 물개들이 모여 사는 물개섬도 있습니다. 또, 케이프 반도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볼더스 비치에는 약 3천마리의 아프리카 펭귄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식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희망봉 주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케이프 식물국에는 6개의 주요 식물국의 중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함께 많은 식물학자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이고, 알로에와 다육식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흑인들은 그를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 어른이라는 뜻의 마디바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델라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백인 이야기만 있으며, 흑인들은 노예나 강도로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후견인이었던 종진타바 달란디예보에게서 아프리카의 역사와 진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된 후, 흑인들을 위해 일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훗날 남아국 민주화운동을 함께 이끌게 될 동지, 월터 시설류를 만나고, 친구인 올리버 탄보까지 합세하여 3명이서 아프리카 민족의 ANC를 만듭니다. 만델라는 ANC의 지도자로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 활동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간디의 비폭력 무조항주의를 받아들여 평화적 투쟁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현실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대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경찰을 보고, 만델라는 무장투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군대를 만들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다, 당국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90년, 국내외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긴 클레르크 대통령은 투옥 중이던 만델라의 석방과 함께 ANC의 합법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1991년에 아파르트 헤이트를 철폐시키고, 1993년에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공로로, 같은 해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 정부 관련 백인들은 보복정치 가능성에 두려워했으나,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남아공의 위기를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공 백인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감옥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델라는 2013년 12월 5일, 요하네스버그에서 향년 95세의 일기로 사망했고, 타개한 후 전 세계에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